쿠팡에서 밀키트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 먹어보고 만족한 제품들을 영상에 담아 소개했습니다. 저는 분식을 좋아해서 길을 지나가다가 자주 떡볶이를 포장해서 집에 오곤 했는데요. 요즘 예전같은 분식집은 사라져서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으면서도 밖에서 사먹는 맛이 없을까 고민하다 오마댕 진짜 부산 떡볶이를 구매했습니다. 매니아가 많은 오마댕이라 믿고 주문했고 조리 후 가래떡이 불어나서 양이 많아집니다. 한개로 1,2인분은 되는 것 같고 두개를 조리하니 양이 매우 넉넉합니다. 냉동제품인데 갓 뽑은 가래떡처럼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해서 떡이 너무 맛있어요. 소스도 밖에서 사먹는 것처럼 적당히 맵고 달달해서 중독적입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두번에 나눠 먹기도 편해서 추천합니다. 야식으로 즐겨 먹는 풀어준 원팩 마라탕 매운맛과 올반 찹쌀 꼬바로우를 소개해드릴게요. 마라탕을 참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야식으로 땡길 때 배달시키면 비싸기도 하고 포장용기 처리도 번거로워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구매했습니다. 밀키트에는 소고기, 배추, 청경채, 분모자, 납작당면이랑 옥수수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고 재료가 알차서 따로 재료를 추가하지 않아도 돼요. 꼬바로우도 같이 먹으려고 시켰는데요. 냉동상태 그대로 에어프라이어나 후라이팬으로 조리하면 되서 아주 편합니다. 함께 동봉된 레몬소스를 데워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마라탕을 한입 먹어보니 매운맛이 알싸하게 올라와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라 맛있게 잘 먹었어요. 평소에 매운걸 못 먹는다면 보통맛도 있으니 드셔보세요. 배달 전문점이랑 맛이 비슷하고 냉동실에 미리 구비해두었다가 생각날 때 바로 끓이기만 해서 좋네요.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폭립을 즐겨 먹어서 밀키트는 어떨지 궁금해 애슐리 시그니처 바베큐 폭립을 구매했습니다. 냉동상태로 오니까 먼저 해동한 후에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됩니다. 저는 더 촉촉하게 먹고 싶어서 냄비에 약불로 조리했습니다. 성인 3명이 먹을거라 2개짜리로 주문했는데 3,4인분 정도 되는답니다. 한입 베어보니 잡내도 나지 않고 살코기가 부드럽고 은근 푸짐합니다. 레스토랑 가면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10만원은 그냥 썼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조리도 간편하고 가격도 맛도 매력적입니다. 집들이 홈파티 때 손님 대접하기도 좋으니 꼭 드셔보세요. 출출할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야식으로 냉동실에 항상 만두를 구비해 두는데 매콤한 고추만두가 생각나 북천 손만두 굴림만두를 구매했습니다. 동그란 완자처럼 생긴 고기만두에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저는 찜기에 쪄서 촉촉하게 먹었는데 한입 먹으면 고기와 함께 청양고추의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먹을수록 매운맛이 오르는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청양고추 맛을 좋아해서 너무 만족하며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라면에 넣어 먹어보고 싶네요.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을 좋아하신다면 드셔보세요. 평소에 육개장을 좋아해서 즐겨 먹는데요. 밀키트 후기가 좋아서 궁금해 시켜보았습니다. 소고기와 대파, 버섯, 청양고추, 소스 2인분이라 칼국수면도 2개 들어있습니다. 캠핑용으로 나온거라 물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서 조리가 간편해요. 끓이는 동안 매운 냄새가 펄펄 풍기고 얼큰하고 칼칼하니 맛있게 매운맛입니다. 약간 자극적인 맛이라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매운맛에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캠핑때 뿐만 아니라 냉동실에 쟁여두고 반찬이 마땅하지 않을때 입맛없을때나 비올때 안주로도 끓여먹기 딱이네요. 피자를 배달시켜 먹자니 배달비가 은근 아깝다고 생각돼서 트리플 피자를 구매해봤습니다. 3가지 치즈가 도우위에 뿌려져 있구요. 오븐을 사용해 피자를 조리해주었습니다. 제품에 치즈를 추가해 넣지 않아도 치즈가 쭉 늘어나고 3가지 다양한 치즈에 풍부한 맛과 두툼한 도우가 쫄깃해서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맥주안조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에 매콤하면서 달큼한 양념이 생각나 닭갈비를 구매했습니다. 야채는 따로 들어있지 않고 오직 닭과 양념으로 꽉 차있는 제품입니다. 닭갈비만 먹기엔 부족함이 있어 당근, 양파, 버섯, 양배추를 추가로 넣어 볶아줬습니다. 고기도 너무 얇게 썰리게 되면 익히는 동안 부서져서 너무 자잘하게 되어 싫었는데 이 제품은 닭이 잡내도 없고 크기도 작지 않고 크더라구요. 야채 추가에 볶아주니 3명이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양념도 넉넉하고 적당히 자극적이고 매콤하고 달달해서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식어서 먹어도 괜찮았구요. 손님 대접할 때나 캠핑용 음식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본식 중에서 특히 김밥을 좋아하는데 보통 사먹거나 배달시켜 먹으면 너무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종갓집 프리미엄 김밥 세트와 유부초밥을 샀습니다. 김밥 세트에는 김 10장과 햄, 단무지, 우엉이 들어있구요. 햄과 맛살은 칼로 잘라주어야 합니다. 밥만 추가하면 되는 구성이지만 색감을 위해 당근을 추가했습니다. 재료 따로 사면 양도 많고 금액도 올라가고 하는데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편하고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유부초밥은 유부와 야채우레이크 그리고 초밥소스까지 필요한 재료가 다 들어있는데요. 밥에 넣어 잘 섞어주면 됩니다. 만들 때는 귀찮음도 있었는데 만들고 나서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배 빵빵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간편하면서 예쁘고 맛있는 요리가 생각날 때 있죠. 그래서 더 큰 밀푀유나벨을 구매했습니다. 구성은 배추, 청경채, 흰 모기버섯, 숙주, 펴고버섯, 새송이버섯, 소고기, 샤브샤브 육수 소스, 찍어먹는 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재료 중 하나인 배추와 깻잎이 큼직만 하여 소고기를 싸올릴 때 다른 밀키트 제품에 비해 간단하다 느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맛으로 즐기는 매력이 있는 음식이 밀푀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그릇 푸짐하고 맛있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 좋은 것 같고 건더기 건져 먹다 국물에 넣어 만들어 먹는 칼국수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가끔씩 콩나물 불고기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밖에서 사 먹으면 맛은 있지만 양도 좋고 비싸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소고기 콩나물 불고기를 구매했습니다. 콩불 소스와 콩나물, 소고기, 대파, 깻잎, 양파 다 들어있었는데 냉장고에 있던 버섯과 양파를 더 추가해 줬습니다.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팬에 콩나물을 깔아준 뒤 다른 재료들을 넣고 볶아주면 끝입니다. 조리 과정이 10분 정도로 빠르고 간편하고 또 맛까지 있어서 추천합니다. 칼칼한 부대찌개 먹고 싶어 부대전골을 구매했고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물만 넣는 게 아닌 사골국물을 넣어줄 겁니다. 부대찌개 구성품은 라면 사리, 김치, 소스, 가공치즈, 소고기, 프레셰, 양배추, 대파로 구성되어 있고 냄비에 1200ml의 물을 부으라고 나왔는데 물 양에서 사골국물을 넣은 양을 빼고 물을 넣어줬습니다. 사리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라면 사리 넣고 3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재료가 개별 포장되었다는 장점과 2명이서 먹어도 충분한 양이었고 밀키트 제품이라 조리가 간편해서 좋고 생각보다 많은 양에 놀랐습니다. 국물이 칼칼하고 얼큰하고 해무양이 많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차량 청소를 하고 왔더니 배가 고파서 매콤 소고기, 고추 잡채, 꽃빵을 구매했습니다. 재료 구성은 소고기, 꽃빵, 청피망, 양파, 소고기, 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망을 채 썰어주고 꽃빵은 미니 오븐기에 넣어주고 와서 팬에 고추기름을 넣고 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제품 내 고기 외에 냉장고에 있던 고기를 추가해서 넣어줬어요. 볶아주다 양념 소스를 넣고 다시 볶아주면 끝입니다. 고추 잡채는 적당한 기름기와 적당히 매콤한 맛이 조화가 잘 되어 식사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